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요. 아주 간단한 초간단 영어회화 문장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료 띄워보도록 할게요. 강의자료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볼 30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문장이 다 세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0개 중에서 내가 한 10개, 뭐 내지는 한 5개 정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 상황이 오면 자신있게 한번 써와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빨간 색깔 읽어볼까요? Let's get it. Let's face reality. I have no choice. I'm invited. 와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아주아주 쉽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구매하면 평생 무료 수강 영어 나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친절한 영어교실이라는 별도 사이트 만들었죠. 명절 끝나고 목, 금, 월, 화까지 평생 수강권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연휴 중에는 작업할 수 없어서 아마 내일 그러니까 명절 시작하는 토요일 연휴부터 아마 평생 수강권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해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명절 끝나자마자 구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이요. 자, 오늘 배우 첫 번째 문장은요. I'm free tonight입니다. 자, 우리 이거 너무너무너무 쉽죠? free라고 하는 거 우리 두 가지 뜻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free. 공짜라고. 공짜의 라는 뜻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할 일이 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I'm free. 나 자유로워. 나 할 일 없어. 나 한가해. 언제요? tonight이라고 하고요. 뭐 여기 나 내일 한가해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tonight 대신에 tomorrow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I'm free tomorrow 하면 나 내일 한가요? 라는 문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아주 간단했으니까요. 짧게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나 오늘 저녁에 한가요? I'm free tonight.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maybe you are right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maybe라는 뜻은 뭐죠? 네, maybe.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아마도 네가 저기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뭐 아마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좀 뭐 강력하진 않지만 좀 약한 추측들 이야기할 때 maybe 라고 이야기해주고요. 그 뒤에 있는 you are right 이라고 있습니다. 이 right 이라는 단어 너무 자주 나오죠. 이제 귀가 좀 아플 정도로 우리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you are right, 당신이 오라요 라고 쓰였고요. 이 you are right 말고 이 right이 언제 쓰이죠? right now 라고 쓰여있으면 뭘까요? 어떤 뜻이에요? right now, 지금 당장. 그러니까 바로 라는 뜻으로 right이 쓰였고요. 제가 여기 오른쪽 눈을 right eye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쓰였죠? 그렇죠? 오른쪽의 라는 뜻으로도 right가 씁니다. 어, 그리고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보다 보면 copy right 이라고 적힌 거 있어요. 그거 뭘까요? 어, 이 copy. 우리 그 copy하라고 하는 거 복사라는 거죠? right는요? 권리예요. 그래서 copy right 하면 이제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텐데 권리라는 뜻으로도 right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maybe you are right 하면요? 여기서는 네가 옳다 라는 뜻이고요. 뭐 정확히 확실하진 않지만 어, 네가 옳을 수도 있겠네. maybe you are right. 어,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 그러니까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싶다면 maybe you are right. 이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어, 그 밑에 있는 표현이요. let's get it.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특히나, 뭐 이거 미국 사람들도 쓰겠지만 요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let's get it, let's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막 하면서 이렇게 써요. TV에서 보니까 그 힙합하는 친구들이 뭐 시작할 때, oh, let's get it.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이게 우리가 get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죠? 그죠? 얻다 라는 뜻도 있고요. 때로는 사다 라는 뜻도 있고 get 뒤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 도착하다 라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어, 해석부터 먼저 보자면요. 그래, 하자, 해버리자, 시작해보자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파티를 시작할 때 노래를 시작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활동 여행가서 뭐, 그, 뭡니까? 강에서 보트 타고 내려가는 거 뭐라고 하죠? 에, 어, 요거 할 때 우리 그, 아, 시작합시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let's get it 이라고 하고요. 뭐, 굳이 해석해보자면 get, 얻다. 어,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거예요. 내 쪽으로 해서 뭐, 노래를 시작해보자. 우리 그래 한번 해보자.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할 때 시작하자고 할 때 let's get it 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좀 잘 안 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문맥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let's get it 이렇게요. 맞습니까? 아, 요리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let's get it. 이런 식으로 뭐 시작할 때 그래, 해버리자. 하자. 요렇게 할 때 let's get it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꽤나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let's get it. let's get it. 이거 줄여서 어, 기이릿. 우리나라 사람들 let's get it.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아래 있는 문장은요. just don't laugh 라고 쓰였어요. laugh는요.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걸 우리는 laugh 라고 이야기하죠. don't laugh 웃지 마 앞에 just 가 붙었어요. 자, 이 just 도 뜻이 참 많습니다. 어, 이 just don't laugh 말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써요. Just my size. 뜻이 뭐가 될까요? 내 사이즈래요. 딱 뭐야? 딱 내 사이즈 할 때도 Just 쓰고요. 아니면 내가 I just arrived 라고 썼어요. Just arrived 하면요. 이제 막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딱 맞는 거. 딱 내 사이즈야. 이제 막 도착했어.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광고에 나이키 광고 이렇게 나오죠. Just do it. 그냥 해버려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냥 그런 거예요. 누가 웃어요. 야 그냥 좀 웃지 좀 마. 그냥 좀 봐줘. Just don't laug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웃지 좀 마. Just don't laugh. 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첫 번째 있는 문장은요. I recommend it. 이란 표현이요. 자 이 recommend 무슨 뜻이죠? 네 어떤 걸 추천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명사형으로 바꾸면 recommendation 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추천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고 recommend 라고 하면 동사로 어떤 걸 추천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요거를 좀 추천할게요. 라는 표현을 쓴다면 I recommend it 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나 이거 추천해요.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I recommend it. I recommend it. 요거 이 recommend라는 단어 들으시면 아마 그 우리 그 예약한다고 할 때 예약이라는 표현 reservation 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추천은 recommendation 예약은요. reservation reservation recommendation recommend recommendation 요로케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다 recommend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밑에는요. you look different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look 배울 때 어떤 걸 이렇게 look at 어떤 걸 이렇게 눈여겨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보다 라는 뜻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 우리 초고단계 지나고 나서는 이 look이 어떻게 쓰였죠? 그죠. 보이다 라고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 너 오늘 좀 멋있어 보이는데? 너 오늘 좀 달라 보여. 뭐 어 저것 좀 재미없어 보여. 재미있어 보여. 와 같이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이 look이고 look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딱 왔는데 어 좀 달라 보이는데? 라고 얘기할 때 you look different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different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죠. different는요. 뭔가 좀 다른이고 difficult는요. 뭔가 어렵다고 할 때 쓰죠. 어 너 오늘 조금 어 달라 보여. 하면 you look different today까지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 좀 달라 보이는데요. you look different you look differen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please be carefu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please 앞에 붙으면 보통 어 뭐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be careful은요. be careful 하면 어떤 걸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빙판길에 가야 돼요. 아니면 어디 좀 물이 깊은 데서 수영을 해야 돼요. 어디 내리막길에 가야 돼요. 그러면 아 좀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please be careful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쉽고요. 어 제가 가끔 요즘 말씀드리죠. 이 문장의 가장 앞에 be 동사가 오면 뭐라고요? 네 이거 명령문이에요. 그죠? 명령문이라는 게 뭐 간단합니다. 그냥 주어 없어지고 동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오는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또 뭐 뭐가 있을까요? give up 하면 야 포기해버려 뭐 have this 이거 가져 뭐 go away 저리 가버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앞에 보통은 이제 일반 동사들이 오는데 여기처럼 please be careful 처럼 비동사가 문장 앞에 오면 어떻다고요? 어 이것도 역시나 명령문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비동사가 문장 앞에 왔으니까 비동사의 뜻은 어떤 상태잖아요. 어떤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careful 조심스러운 상태가 되렴 please 그래서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이 됐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는요. you promised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promise 무슨 뜻이죠? promise 어 약속하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promise에요. 그러니까 you 당신이요 promise 뒤에 d가 붙었습니다. 우리 과거 형태 만들 때 보통 어 동사 뒤에다가 e d 붙이죠. 그런데 e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는요. e e d 하긴 좀 거시기 하니까 e를 하나만 붙여서 promised 어 이렇게 어 그냥 d만 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너 과거에 나한테 약속했잖아. 이거 언제 쓰면 되겠어요? 누가? 어 나랑 한 약속을 어겼을 때 you promised me 너 나한테 약속했었잖아. 근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 나랑 약속했었잖아. you promised me you promised me 좋습니다. 다음 장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let's face realit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우선 이 face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자면요. face는 어때요? 어 우리 face는 딱 떠오르는 게 얼굴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이 face는 얼굴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어 얼굴 동사 얼굴이 동사로 쓰면 뭐가 될까요? 네 마치 얼굴이랑 얼굴이 이렇게 마주하는 것처럼 어떤 걸 마주하다 내지는 직면하다 라고 쓰여요. 어 종종 쓰이고요. 그 뒤에 있는 reality는요. 리얼리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TV에서 아 이거 그 리얼리티 쇼야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거 리얼리티야 라고 얘기하면 어 리얼리티는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 우리가 힘든 일이 지나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너무 막 너무 기쁘더라도 이제 우리 현실을 마주하자. 어 현실로 돌아가자 라는 뜻을 쓰고 싶을 때 let's face reality 라고 쓴다. 자 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밑에는요. just follow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just는요. 어 아까 배웠죠. 여기서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어 딱 나 따라와? 어 그건 아니겠죠. 딱 뭐가 맞다 라고 쓰려면 뭐 사이즈가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 나오겠죠. 그냥 동사 앞에 별 뭐 힌트 없이 그냥 나오면 그냥이라고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just follow me 그냥 나 좀 따라와봐. 어 이 just가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이라는 말 언제 쓰죠? 아 그냥 좀 해.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좀 해. 뭐 이런 때 많이 쓰잖아요. 그냥 좀 하지마라고 하죠. 아까도요. just don't laugh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자꾸 뭐 설명하게 만들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좀 그냥 좀 어 군말 없이 이런 느낌일 때 쓴다는 말이죠. 누가 자꾸 막 꼬치꼬치 하며 아 그러지 말고 나 한번 따라와봐. 어 내가 알려줄게. just follow me follow는요. 뭔가 따라가다 라는 표현이고 뭐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가이드가 이 follow라는 단어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가이드가 앞장서면 뒤에 따라가야 되니까요. 자 그 아래는요. she became happ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became은요. become 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형태죠. become은 무슨 뜻일까요? 어 무엇무엇이 되다예요. 뭐 become a doctor 하면요. 의사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또 뭐 become rich 해요. rich는요. 부자잖아요. 어 부자가 되다. 아니면 또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과거형 우리 오다라고 하는 뜻의 come의 과거형이 came이었던 것처럼 become 역시도 과거형이 became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she became happy는요. 어 과거 형태니까 그녀는 행복해 졌어요. 라는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 앞뒤로 쉬자리에 주어 바꿔주셔도 되고요. happy 자리에 뭐 뭐 어떤 다른 단어로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요. 문장은요. is this mine 이예요. 자 mine은 무슨 뜻이에요? 어 나의 것 이예요. my car 하면 내 차죠. 또 뭐 my 또 뭐 있을까요? my computer 내 컴퓨터 요것들 두 단어로 된 것들을 한 한마디로 내 거야 내 거라고 이야기하려면요. mine이라고 써요. 자 우리 한국말로도 이렇게 씁니다. 내 차 내 컴퓨터 my house 내 집이라고 써요. 근데 하나로 내 거라고 쓰려면요. mi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뭐가 있어요? 어 여기 뭐가 있네요? 하면 is this mine? 이거 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쓸 법 하겠죠. 뭐 사람들이 비슷한 물건들이 여러 개가 놓여있을 때 어 이거 제 거예요. is this mine? 아니면 저거 내 거예요? is that mine?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거 제 건가요? is this mine? is this mine?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it's a disaster 라는 문장이에요. 자 disaster 무슨 뜻일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께 영어 강의하면서 이거 disaster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disaster 하면 재앙 이라는 단어예요. 어 뭔가 우리 그 자연적인 재앙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던지 화산이 폭발한다라던지 지진이 난다던지 그 홍수나 가뭄 같은 거 나는 거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disaster 재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이런 말 쓸 수 있죠. 아 이거 진짜 뭐 예를 들자면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 뭐요 부침개 하려고 밀가루에다가 뭐 이렇게 막 묻히고 있어요. 근데 애가 와서 팍 쳤어요. 팍 밀가루 그냥 다 날라갔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서 아 너무 행복해하진 않고 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it's a disaster 아니면 이 앞에 그냥 what a disaster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disaster는요 자연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큰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disaster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냥 큰일 나요. oh my god 뭐 가능합니다. it's a disaster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try to explai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try랑 to가 붙어서 어 우리가 동사 앞에 보통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want to to 줄여서 원어로 쓴다든지 나 뭐 원한다는 뜻이죠. 나 뭐 필요로 해요. need랑 to가 붙어서 need to로 쓰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 뭐 have to도 있겠지만 이 try르도 많이 쓰여요. 자 try라는 단어가 노력하다 내지는 그죠? 어떤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 try잖아요. try. 그래서 어 여기 나와있는 explain을 붙이면요. try to explain 하면 노력 어 노력 한번 해봐. 한번 시도해봐. 설명하려고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기억이 잘 안나. 그러면 야 그러다 한번 좀 생각 생각해서 한번 설명이라도 한번 하려고 해봐. 뭐 요런 말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어떤 거를 한번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try to 라는 말 씁니다. explain 설명까지 붙어서 설명 좀 한번 해봐. 해봐. 뭐 요정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말 그 아래는요. I will carry thi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carry는 무슨 뜻일까요? carry 어 이 carry는요. 어떤 걸 어 가지고 운반하다 나르다 들고 가다 뭐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떤 거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우리 여행 갈 때 끌고 가는 네모난 가방 뭐라고 하죠? carry 어 라고 해요. 어 이 carry 어 를 생각하시면서 아 캐리어 뭔가 짐을 나르고 운반하는 녀석이구나. 어 요거랑 비슷하게 동사 형태로 어떤 걸 날리다 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carry 라고 쓸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 하시면 좋겠고요. 어 저거 제가 날릴게요. 어 그 짐 제가 옮길게요. 라는 표현이 I will carry this 라는 표현 어 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요거 좀 옮겨주실래요? 부탁할 때도 역시나 carry 라고 하는 동사 떠올려주시면 되겠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ill carry this I will carry this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 brought wine 이요. 자 이 brought 라는 동사는요. 아 여러분 아마 처음 보셨을 수 있어요. 우리 그 현재 형태가 이 brought 현재 형태가 뭐냐면 bring 이요. B-R-I-N-G 에서 bring 이요. 가져 오다 에요. 그거의 과거형이 뭐냐면 여기 써있는 brought 브로우트 가 됩니다. 어떻게요? 브로우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우트는 어떤 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놀러 갈 때 어? 나 내가 와인 한 병 가지고 왔어. 서양 애들은 파티할 때 보통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 먹고 서양 친구들이랑 놀아본 적이 거의 없이 대부분 제 경험은 대학생 때라 그때 대학생 때는 다들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밖에서 만나면 뭐 대중교통도 없어가지고 돌아올 길도 막막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많이 안 만나고 보통 친구 집 친구 방 이런 데서 이제 다 같이 막 열댓 명 모여가지고 파티 같은 거를 하는데 어 어 그때 다들 그냥 빈손으로 오기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거 아니면 맥주 뭐 박스 같은 거 들고 와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은 뭐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이렇게 쓸 수 있죠. I brought wine 어 나 와인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 와인 자리에다가요. 여러분이 뭐 내가 김치 갖고 왔어. I brought kimchi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외국 가셔서요. 내가 뭐 갖고 왔어 라는 표현 I brought 뒤에다가 뭐 쓰시면 되겠죠. 뭐 오늘 배우신 표현들 꽤나 많습니다. 어 중요한 표현도 많고요. 어 하지만 그래도 요 I brought wine 요거 외워두신다면 여러분 아마 어 활용도 굉장히 높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와인 가지고 왔어. I brought wine I brought wine 그죠. 와인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쓰실 수 있다. 좋습니다. 어 그 아래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첫 번째 문장이 He was ly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lie 뜻이 뭐였죠? 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이제 거짓말하다. lie가 원래 이제 누워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다라고 우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어 He was lying 걔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 He was lying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요거 세 단어라서 조금 덜 쓰이는 He was lying 을 가지고 온 거고 요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과거 형태니까 lie에다가 그쵸. 과거 형태로 바꾸면 E, D 붙이면 돼요. 근데 lie가 E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D만 붙인 거거든요. lied이에요. 그래서 He, 그가 lied 거짓말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To me 라고 쓰시면 돼요. He lied to me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 여성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She lied to me 아니면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You lied to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John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John lied to me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ohn was lying 이라고 쓰셔도 사실은 뜻이 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고요. 제가 말했던 여기 쓰여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라는 표현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He lied to me He lied to m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t's really fu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너무 쉽죠. fun 뭐예요? 재미있는 즐거운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fun 설명 드릴 때 보통은 funny 라는 말 이 뒤에다가 NY 또 쓰면 funny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건 뭔가 좀 웃긴 거예요. 웃긴 우리 사람 보면요. 개그맨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웃겨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때는 보통 funny 라는 표현 쓰고요. 우리 그 어떤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친구랑 놀았어요. 그거 되게 친구랑 즐겁게 놀았다. 재밌게 놀았다고 하면 funny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냥 funny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보자면 여행 간 사람한테 재밌게 놀아 라는 표현은 뭐라고 쓰죠? have fun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재밌고 즐겁게 놀라는 거예요. funny는 뭔가 약간 되게 웃긴 너무 웃긴 상황이라든지 웃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게 놀았어. 라고 하면 funny고요. 막 뭔가를 보면서 깰깰깰깰깰 너무 재밌게 하면 그건 funny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이 funny와 fun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빈도를 따지면 대부분 fun을 씁니다.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재밌었고 즐거웠던 경험 이야기할 때는요. funny는 머릿속에서 좀 잊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 그거 진짜 재밌었어. 즐거웠어. 아 즐거워. 현재 형태죠. it's really fine. it's really fin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who built it? who built it?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나와있는 built라는 단어는 뭘까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짓다 내지는 만들다 라고 하는 표현을 build 라고요. build B-U-I-L-D T 대신에 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build가 뭔가 만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뭐냐면 빌딩이에요. 이렇게 쉽거든요. 우리 저기 빌딩 아 빌딩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ing 빼고 build 라고 하면요. 어떤 걸 짓다 만들다 건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과거형이 바로 여기 나와있는 built가 되겠습니다. 어 built 어딘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요새 새로운 아파트들 같은 거 보면요. 그 가구들 같은 거 어떻게 돼 있죠? built in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 있는 가구들을 보통 만들어서 안에다 넣는 걸 built in 이라고 해요. 아 그래 그러면 이 built라는 단어도 내가 들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uilt in은요. 미리 만들어서 넣어놓은 것 여기 나와있는 built는요. 어 build의 과거형 사실 똑같아요. 과거형이고요. 그래서 built는요. 누군가가 만들 뭔가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who가 붙었으니까 누가 who built 이거 만들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뭐 건물 보면서 어떤 뭐 조각 같은 거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who built 라는 표현이고요. 뭐 요건 문장보다도 built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좋으셨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Are we safe? 라는 표현이 있어요. safe 뭐죠? 어 safe는 안전한이에요. 이 safe 어디서 들어봤어요? 야구할 때 타자가 빵 쳤어요. 그리고 일로까지 달려와가지고 어 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save이 되죠. safe 어 거기 나와있는 게 바로 이 safe에요. 어 그 저기 야구할 때요. 이 베이스가 하나의 뭔가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집에 오기 전에 아웃 아웃된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린 거고요. 아니면 딱 집에 공보다 먼저 딱 도착하면 safe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Are we safe? 하면 우리 안전해요? 뭐 여행 가셨을 때 어디 가셨을 때 어 약간 좀 불안해요. 여기 진짜 어 좀 무섭고 안전한데 맞아요? Are we safe? 우리 안전한 거 맞아요? 요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어 다음 장에는요. It's a secre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t's secret 하면요. 비밀이죠. 예전에 그 secret 이라고 하는 그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뭔가 부자가 되고 인생을 잘 사는 비밀인데 너희한테만 알려줄게 라고 해놓고 전세계 책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는데 아마 거기 저도 아마 있을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자기개발서들 보통 읽고 나면 아 그렇지 라고 하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뭐 그런 거 거기 나와있는 그 old secret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Secrets은요. 비밀이에요. 자 비밀 앞에 그 앞에 T-O-P top 입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top secret이라고 하면요. 어 top 제일 높은 비밀이에요. 뭐 기밀 1급 기밀이다 우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 비밀인데 이거 비밀이야 라고 우리 어떤 얘기하면서 붙이고 싶으실 때 It's a secret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It's a secret It's a secret 좋아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ve no choice 자 여러분 I 점찍고 V가 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래서 앞에 사라진 거는 HA죠. I have 를 줄여서 I've 라고 이야기했고요. I've no choice 나 선택이 choice 하면은요. 그 선택이죠. 우리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스터스 초이스라고 해서 어떤 그 커피 광고 있잖아요. 테이스터스 어 테이스트가 이제 맛보는 거거든요. 맛보는 사람들이 초이스 선택했다 해서 테이스터스 초이스 뭐 맥심이었나요?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초이스는 어떤 걸 선택하는 걸 말하고요. 제가 여기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뭐 no one nobody 뭐 이런 게 문장에 들어가면 그 단어 하나로 문장이 부정 형태로 뒤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도 초이스 앞에 no가 왔습니다. 초이스는요. 선택인데요. no는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선택을 I have 내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선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no choice 하면 나 선택할 게 없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뭐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 근데 나 뭐 달리 선택할 게 없어. 나 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 나 그냥 손 놓고 하늘에 기도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나 선택할 게 없어. I have no choice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have no choice I have no choice 그 밑에는요. I quit smok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Q-U-I-T는요. 어떤 뜻일까요? 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Q-U-I-T는 어떤 걸 그만두다 끊다 아니면 뭐 내지는 뭘 하다가 떠나버리다 뭐 이런 뜻인데 떠나버리다 모르셔도 되고요. 뭔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걸 quit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quit 뒤에다가 동사의 ing가 나와요. quit smoking 뭐 quit 일하는 거 멈췄어요. quit working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I quit smoking 뭐 아니면 술 마시는 거 그만두면요. I quit drinking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quit 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하다가 관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I quit smoking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m dead tired 라는 표현이 있어요. dead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죠? 어 우리 그냥 dead dead 하면요. d-a-d 하면 이제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요. d-e-a-d 라고 해서 dead 라고 표현해요. 뭐 발음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 이 이 dead는요. 그 죽 얻다의 형용사 어 형태예요. 그래서 죽 은 이라는 뜻이에요. dead 어 dead 죽은이고요. 이게 우리가 죽은 게 생명도 죽은 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말로요. 어 저기 어 그거 강아지 죽었어 라고 할 때도 생명이 죽었다고 할 때도 쓰는데요. 어 우리나라 말로 어떤 기계라든지 배터리 이거 뭐 배터리 가지고 뭘 하다가 야 이거 배터리 죽었는데 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계라든지 배터리가 죽었을 때도 이 dead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dead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그렇죠. 죽었다는 표현이니까 부정적이라서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께 알려드린 기억이 아마 없어요. 어 여기 나온 이유는요. 요게 이제 한번 볼게요. I'm tired는요. 나 피곤해잖아요. I'm dead tired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 나 죽은 것처럼 피곤하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휴 죽겠다. 나 진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표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너무 힘들다든지 어떤 좀 부정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싶을 때 dead가 가끔 붙고요. 그냥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들어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나 완전히 너무 피곤해. I'm dead tired. I'm dead tired.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Here's the reset 있어요. 어 어 reset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reset는요. 영수증이에요. 어 오늘은 시간이 약간 조금 넉넉하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하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읽다가 피식했던 글이 있어요. 예전에 그 히말라야에 우리나라 뭐 최초로 어디 막 히말라야 무슨 히말라야의 봉이 7개 있나요? 9개 있나요? 7개 아니면 9개인데 뭐 거기 올라간다고 어떤 산악인을 따라서 KBS에서 다큐멘터리 찍으러 같이 카메라 들춰매고 올라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산 올라가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카메라 들춰매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그분들이 다 거기를 등산을 같이 하면서 정상에 태극기 꽂고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오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다 찍어서 같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제 그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 이거 엄청나게 힘든 산행을 같이 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카메라맨이 뭐라고 했냐면 아 네 돌아와서 영수증 처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거기 네팔이니까 회사 돈 써야 되는데 회사 돈 쓰면 영수증 잘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해외 나가서 영수증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영수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진짜 안 떠올라요. 그죠? 그 영수증이라는 단어는요. 리 세트 여기 이제 C E I P T 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리 리 세트 마치 S S H 발음하듯이 리 세트 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누군가 우리한테 영수증 주면서 Here's the 리 세트 아니면 Here's your 리 세트 뭐 라는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내 영수증이 있어요. 내가 뭐 어디 서비스 받으러 갔는데 미리 인터넷으로 해놓은 거 Here's the 리 세트 Here's my 리 세트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Can I Oh Can I have a 리 세트 내지는요. Can I get a 리 세트 와 같은 표현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뭐 필요하면 뭐 쓰시면 돼요? Can I have 내지는요. Can I get 쓰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수증 좀 주실래요? Can I get a 리 세트 내지는요. Can I have a 리 세트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는요. Don't blame 힘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Blame 은요. 어떤 거를 누군가 를 탓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 야 아 너 때문에 잘못했잖아. 야 이거 다 니 탓이야 라고 누군가를 탓할 때 우리 blame 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래서 야 그 사람 탓하지마. 그 사람 잘못 아니야. Don't blame 힘 어 여기다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하면 어떻게 되죠? Don't blame her 이거 Tom의 잘못이 아니야. Don't blame Tom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 이거 그 사람 탓하지마. Don't blame 힘 Don't blame 힘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m invite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invite 라고 하면은요. 누군가를 초대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동사가 3단으로 변화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 invite 를 놓고 보면 invite 초대하다 invited 초대했다 그리고 그리고 과거 그 다음에 우리 분사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현재 완료 형태 나중에 have랑 붙어서 쓰이기도 하고 이 분사 형태가 마치 형용사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invited 그렇고요. 그 아래 있는 prepared 같은 경우도 동사가 변형이 돼서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I am invited 는요. invited 자체가 내가 invite 초대하다 구요. invited 는요. 초대된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초대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파티 갔어요. 어? 나 초대받았어. I'm invited 아니면요. 나도 초대받았어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I'm invited T-O-O to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T-O-O-T 너무 뭐뭐하다 라고 할 때만 쓰지만 요새는요. 보통 T-O 하면 나도 그래 라고 할 때 많이 쓰잖아요. Me too 나도 그래 라고 하죠. 그래서 I'm invited T-O 하면 나도 초대받았어 아니면 나 초대받았어 I am invited 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 am invited I am invited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m not prepared 라는 표현이 있어요. prepared 요거 지난번에 세 단어로 된 초간단 영어 회화 하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prepared 를 배웠어요. prepare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하다 요. 그래서 prepared 하면 준비된 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어가 우리나라 말로 그러잖아요. 준비하다 준비된 준비 뭐 미래 형태로 바꾸면 준비할게 준비 못했어 준비할걸 그랬어 와 같이 준비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바뀌는 것처럼 영어도 prepare 기준으로 이게 prepared이 됐다가 뭐 prepared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나 준비 나 지금 준비된 상태가 아니야 나 준비 못했어요. I'm not prepared 어떤 나의 상태를 나타낼 때 비동사 그죠? 앞에 오는 비동사 문장 쓰죠. I'm not prepared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m not prepared I'm not prepared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두 문장 남았네요. 첫 번째 문장은요. switch it on 라는 표현이에요. switch it on 자 우리 스위치는 뭐예요? 그죠? 우리 불 켜고 끌 때 쓰는 거 바로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치 on은요. 어 켜서 on 켜진 상태를 만드는 거고요. 끄는 건요. 그거 스위치 좀 내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스위치 it off 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시요. 스위치 on 켜다 끄다는요. 스위치 off 해요. 어 또 우리 켜다 끄다 또 비슷한 거 있죠? turn on 하면 켜다 turn off 는요. 끄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그것 좀 켜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위치 it on 스위치 it on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he reacted quickly 자 우리 react 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리 액션 리액션이 뭐예요? 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다 라는 뜻이 바로 react 예요. 왜냐면 act 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행동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요?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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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 라는 표현이고 이거 이제 움직이는 거 명사 형태로 바뀌면 액션이 돼요. 액션은 그래서 우리 액션 영화 같은 거 할 때 움직임이 동반된 거 할 때 액션 이라고 하고요. 이 act 앞에 리 가 붙었습니다. 리 는 뭐예요?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다시 뭔가 할 때 단어 앞에 리 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view view 라는 거 있어요. 우리 view 뭐죠? 아 저기 이거 바다 뷰가 오션 뷰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view 하면 어떤 걸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review는요. 앞에 re가 붙었어요. 아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봐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 리뷰 많이 해주잖아요. 어떤 거 먹어보고 리뷰해주고요. 어디 뭐 여행가 보고 리뷰해보고요. 어떤 제품 써보고 리뷰해주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react 란 말도요. 이 act 행동인데 그 행동에 대해서 re 다시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react 반응하다고요. 그거 이제 명사 형태로 바꿔서 reaction 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좀 설명이 길었는데 어 저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같아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누군가 농담을 딱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스트는 나와서 응 하는데 누군가 아하하 깔깔거리면서 막 웃어주잖아요. 그런 거 우리를 reaction이라고 해요.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거 react 라고 하고요. 이건 react 의 과거형이네요. he reacted 그가 반응했었습니다. 어떻게요? quickly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이 빠르게 잘 반응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he reacted quickly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30개 다 준비했는데 왜 평소보다 빨리 수업이 끝난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아마도 여러분들 명절 연휴 보내실 텐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요. 여러분 올 한해 정말로 건강하시고요. 또 걱정 없으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새해 저리라고도 하고 싶은데요. 새해 복 정말 정말 많이 받기를 기원 드리고요. 자 복을 제가 이렇게 빡 싸드릴 테니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